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 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3번 다음 중 자동차 연비 향상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을 해냈습니다 주유할 때 항상 연료를 가득 주유한다 안되요 이거 그럼 연료 자체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30리터 넣으면 30kg이 실려 있는 거에요 연료를 반만 채우는게 좋습니다 2번 엔진 오일 교환할 때 오일 필터와 에어 필터를 함께 교환해 주는게 좋죠 이왕 교환하는거 필터들도 다 같이 갈아 주는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 오일 필터 같은 경우는 오일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필터이기 때문에 이물질을 걸러준다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 효율이 높아지니까 바람직한게 되겠죠 맞는 얘기네요 정지할 때는 한번에 강한 힘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제동한다 이걸 뭐하래요 급제동 이라고 하는거에요 이렇게 하면 안되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자주 사용한다 이것도 역시 급가속 급감속 급가속 급감속 이렇게 된다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틀린 얘기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엔진 오일 교환할 때 오일 필터와 에어 필터 함께 교환해 준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594번 주행 중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저단으로 기어를 변속하여 차량 속도를 줄이는 운전방법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차속도가 훅 줄어드는 요 현상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빠른 속도에서 저단 기어로 변속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바퀴의 회전 속도보다 엔진의 구동력이 더 낮아져요 더 작아진다는 얘기죠 힘은 좋은데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죠 엔진의 회전 속도가 그러면 그 엔진 자체에서 바퀴를 제어하려고 하는 그 힘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거를 엔진 브레이크 라고 불러요 그거를 눈 오는 길이나 내리막이나 이런 데서 풋브레이크를 자꾸 쓰면 베이퍼락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엔진을 써서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걸 엔진 브레이크라 부릅니다 소프 브레이크 아니고 주차 브레이크 아니고 기어정립 아니고 엔진 브레이크 라고 부릅니다 용어의 점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595번 다음 중 자동차 연비를 향상시키는 운전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했습니다 연비 향상 운전법 바람직한 거 뭘까요 1번 자동차 고장에 대비하여 각종 공구 및 부품을 싣고 운행한다 공구가 무거운 공구들 많죠 그거 싣고 운행하면 그만큼 연료효율이 떨어지게 되죠 법정 속도에 따른 정속 주행한다 똑같은 속도로 쭉 굴리는 거 굴리듯이 이렇게 운전하는 거 훨씬 효율이 높아지는 방법이에요 2번이 맞는 얘기죠 급출발 급과속 급제동을 수시로 한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3급 이라 그래요 이거 연료 저하의 원인이에요 하시면 안되고 연비 향상을 위해서 타이어 공기압을 30%로 줄여서 운행한다 30% 공기가 엄청 빠진 거죠 적정 공기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것은 2번 법정 속도에 따라 정속 주행한다 되겠습니다 596번 다음 중 운전 습관 개선을 통한 친환경 경제 운전이 아닌 것은 에코드라이브 아닌 건 뭘까요 공회전 많이 돌린다 이건 안되죠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출발 부드럽게 하고 정속 주행 유지하고 경제 속도 준수한다 다 좋습니다 공회전 많이 하시면 안됩니다 최소화 해야죠 다음 1번이 되겠습니다 597번 다음 중 자동차의 친환경 경제 운전 방법은 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적정으로 해야 되고요 에어컨 작동은 고단에서 시작해서 저단을 유지시키는 거고요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 오일 필터와 에어 클리너는 교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 할 때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연료는 절반 정도만 채운다 그 연료 자체가 무게가 나가기 때문이죠 절반 정도 채우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경제 운전 방법 4번 연료는 절반만 채운다 되겠네요 598번 친환경 경제 운전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 두 가지를 동시에 거두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했어요 급출발 급제동 급과속 안하기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3급 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전 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운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석 운행 해야죠 그죠 정석 운행이야말로 연료 효율을 높이고 사고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기법이 되겠죠 정석 운행 안하기라고 했으니까 여기 오답이 되는 거죠 다음 2번이었습니다 599번 승용 자동차가 급출발 급과속 행위로 통구 처분을 받게 되면 범칙금 얼마인가 했습니다 경찰한테 위반 단속을 당했다는 얘기죠 승용 자동차는 도움이 통법 시행 영상 급발진 급과속 엔진 공회전 반복적 연속적인 경음기 울림 이런거 하게 되면 승용차 4만원에 범칙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답이 3번이 되는거죠 이건 잘 외우셔야 되죠 범칙금 같은게 좀 어려운 문제니까 잘 외워놓으십시오 급출발 급과속하면 범칙금 4만원입니다 600번 친환경 경제운전 실천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어요 타이어 공기압 적정으로 가야 되구요 연료는 수시로 보충하여 가득 채우면 안됩니다 50%만 채웁니다 반만 가능한 저단기어를 사용하여 운전한다 이것도 올바른건 아니에요 빠를 때는 고단기어 써주는게 좋죠 불필요한 짐을 휴대하지 않는다 그죠 차량의 무게를 최소화해서 가볍게 해주는게 연료효율을 높이는 방법이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601번 자동차의 배기가스 색이 흰색인 경우는 했습니다 배기가스 있죠 차 뒤에 꽁무니에 나오는 가스의 색깔을 보고 차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색깔들이 하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그렇잖아요 색깔별로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는건데 흰색인 경우를 물어보고 있어요 흰색은 어떤 경우냐면 원래 아무 색깔이 없어야 되죠 지금 무현의 반류니까 근데 하얀색이 하얗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엔진오일이 함께 연소가 되고 있는 경우에요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 피스톤이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잖아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해서 뻥뻥뻥뻥 터지게 되는데 그래서 부둥 소리가 나는거죠 거기서 여기서 흡입해서 연료만 딱 100% 태워서 딱 나가야 효율이 100%인데 실린더가 내려올 때는 오일을 딱 끌어 내리면서 벽에다 딱 칠해요 그래서 뻥 터지면서 위로 올라가고 또 내려오면서 또 칠하고 올라가고 하는데 그때 터질 때 이 오일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밀어 올리지를 못하고 벽에 묻어 있는 오일이 그대로 이제 연소가 함께 되는 이런 경우에요 그러면 이제 오일이 점점 점점 줄어들겠죠 엔진오일이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엔진이 과열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게 되고 아무튼 이런 하얀색 연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아 오일이 함께 타고 있구나 위험한 신호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엔진오일이 함께 연소되고 있다 2번이 맞는 답이 되겠어요 또 이렇게 검은색이 연기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검은색 연기는 불완전 연소에요 연료가 이렇게 들어와서 터뻥 터져서 나가는데 그때 100이 들어와서 100이 나가는게 아니고 100이 들어와서 90쯤 나가는 거에요 그럼 나머지 10은 어디로 갔어요? 제대로 타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검은색 연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검은색이 나왔다 그러면 아 지금 연소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얀색이 나왔다 그러면 아 저 오일이 함께 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비정상적인 색깔이 있다 그러면 바로 정비소로 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배기색이 흰색인 경우는 엔진오일이 함께 연소되고 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02번이요 다음 중 자동차 배기가스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가장 적절한 운전방법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방법 미세먼지가 뭐냐면요 엔진에서 흡입합죽 폭발배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와서 터지고 나가고 들어와서 터지고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때 벽면에 검은색 때가 끼죠 때가 끼고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100이 들어와서 90이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될 때 이 10 정도가 제대로 연소가 안 된 상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이게 빠져나가게 되는데 요게 바로 그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많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출발할 때 가속 페달을 힘껏 받는다 이거 급가속이죠 급가속하면 이런 현상이 강해져요 왜냐하면 이게 100이 떨어져서 90이 가는 거는 정상적일 때고 급가속하고 그러면 이게 더 80 70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게 더 20 30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더 안 좋겠죠 급가속하지 않고 부드럽게 출발한다 반대되는 얘기네요 그죠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겠네요 그죠 이걸 맞는 얘기죠 급가속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은 주행할 때 수시로 가속과 정지를 반복한다 가속 정지 가속 정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단으로 달리고 2단으로 달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지겠죠 즉 힘이 많이 필요한 연료를 많이 소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역시 미세먼지도 많이 생겨나게 되겠죠 이것도 틀린 답이고 정차 및 주차를 할 때는 시동을 끄지 않고 공회전을 한다 공회전을 하게 되면 계속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역시 이것도 미세먼지 많이 생기겠죠 따라서 적절한 운전 방법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급가속을 하지 않고 부드럽게 출발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03번 신환경 경제운전을 하는 행동으로 맞는 두 가지는 신환경 경제운전 영어라면 뭐라고요 이거? 에코드라이브라고요 맞는 행동 두 가지는 했습니다 교통체증이 없더라도 경제속도로 정속주행한다 그죠 이거 정속주행 같은 게 연료를 많이 소모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그런 주행 방법이에요 따라서 이거 에코드라이브로 아주 좋은 방법이죠 또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한다 그죠 공회전 자제하라 이런 얘기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공회전 하게 되면 과태료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것도 맞는 행동이고요 타이어의 접지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공기압을 5% 정도 낮게 유지한다 공기압은 낮게 유지하면 안 되고요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야 돼요 3번 주행 안정성을 위해서 트렁크에 약 10kg 정도의 짐을 항상 유지한다 이거 아니죠 차체는 최대한 가볍게 유지합니다 이건 3번 3번 틀렸네요 답은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교통체증이 없더라도 경제 속도로 정속 주행한다 2번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한다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04번 다음 사례 중 친환경 운전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역시 에코드랩 문제죠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하게 유지한다 맞죠? 적정 공기압 유지가 중요하고 정속 주행은 생활화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자주 밟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정속 주행 같은 거 에코드랩이 아주 기본입니다 3번 연료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가득 주유한다 가득 주유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60리터짜리 탱크가 있었어요 가득 주유하면 60리터면은 60kg 이거든요 이게 계속 그러면은 60kg 상태에서 반만 썼어요 30리터 쓰고 다시 60으로 채웠어요 그러면 30리터는 그냥 싣고 다니는 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죠 연비에 그래서 연료는 반만 주유합니다 반만 50% 차량의 무게를 최소화 시키는 거죠 아니고 에어컨은 항상 저단으로 켜둔다 에어컨은 어떻게 켜는 게 올바른 사용법이에요 처음에 고단으로 확 올리고 그다음에 떨어뜨려서 점점점점 저단으로 이렇게 써야죠 4단 3단 2단 1단 이런 식으로 켜야 됩니다 항상 저단을 계속 키고 다니면은 계속 냉각 펌프랑 컴프레셔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연료를 사용하게 되죠 틀린 말이 되겠고요 따라서 친환경 운전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정속 주행을 생활화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자주 밟지 않는다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